커트 하다가 돌아와서 드라이브 하세요 자 준비되자 그렇지 또 힘빼고 자 봐봐요 커트에서 타이밍을 잡는거야 알겠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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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게임할때도 보면 바로 드라이브 하지 않죠 제일 많이 하는게 커트란 말이에요 커트에서 상대방 타이밍을 잡아야 돼 알겠죠? 자 커트에서 타이밍 잡아요 그렇지 또 준비 자 커트 오케이 또 미리 돌지 말고 자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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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공을 보고 자 커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확실하게 하고 잡아놓고 커트 커트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나이스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힘 빼고 힘 빼고 그냥 무조건 돌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돌지 말고 찌르는 것도 맞는데 타이밍을 잡아야 돼 그냥 바로 도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자 그렇지 커트를 하면서 딱 감을 잡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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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공격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탁 타이밍을 잡으란 말이에요 계속 같이 커트하지 말고 하나 둘 또 그렇지 또 안 내려가 돼 라켓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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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타이밍 타이밍 그렇지 라켓 무게 나는 그냥 내용 없이 도는거야 내가 타이밍을 맞출 줄 알아야지 자 준비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그죠 의도를 해야 돼요 탁 탁 탁 그냥 미리 도는게 아니라 이렇게 잔발뛰는 연습을 많이 해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잔발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돌아서고 한 번이라도 더 공격을 하지 자 오케이 어 준비 준비 그렇지 그렇지 하다 또 여의치 않으면 또 커트하고 그죠 이런 연습이 필요한거에요 선제 공격을 잘하려면 상대방보다 한 발 더 뛰는거야 계속 미리 돌아서는게 아니라 그리고 미리 돌아서면 공을 세게 칠 수가 없어 타이밍이 잘 안맞아 자 잔발 또 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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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발을 해주면 또 어깨 힘이 빠지니까 라켓 중심도 내려가게 되고 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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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선수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치면서 서서 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거에요 계속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그죠 하면서도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려니까 선생님이 공이 너무 빨라요 아니 다리를 안 움직이고 있는거에요 그죠 그죠 계속 그냥 칠때마다 매순간마다 그쵸 내가 계속 안절부절하는거에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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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죠 그러면 내가 공을 칠때 조금 더 안정감있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이 와서 움직이는거 보다 너 또 잔발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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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보다 빨라지면 게임은 유리해지는거에요 너 너 너 나 그치 이런 연습이 필요한거지 드라이블만 잘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커트에서 뭔가 상대방의 타이밍을 잃고 내가 치면서 서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습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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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움직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게 아니라 공을 치는 순간에 움직이란 얘기에요 그치 그치 그게 몸에 배에 있어야 돼요 라스트 그치 준비 준비 다 오케이